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또 집에 누가 그 눈물만 하다라고 가지고 내 소원이 없겠네 어머니시라고. 우리 지금도 그것에 참견수셔야 안됩니다 전쟁은 신조계안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다 너 진짜 예 왕께서 살려주신 거 없어 뭐가 아깝다 왕을 위해서 우리 가자 그래 뭐 형님 간다고 그러면 나도 갈게요 갑시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피해요? 당신은 못하신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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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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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서는 왜저래 온몸을 마시고 싶으셨죠? 가벼워 왜저래? 당신이 지금 미쳤고요? 거의 내 삶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깟은 뭐라 때문에 그깟은 뭐냐? 나를 살려주신 왕이야 그깟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 뭐가 안끗겠어? 하.. 진짜.. 행복이라면? 죽돌이 많아요? 당신도 손을 감기하는 건데요 당신이 죽냐? 당신이 안 죽냐? als기 당신은 너무 여름 쌓이 tob였다가 남aji 아무튼 잘하네 그럼 니가 마침내 그리고 그가 눈을 보기라도 나를 살려주시지 않게 충분히 마침내 그런데 베들레엠은 다윗의 고향이고 베들레엠에 불레새 사람들이 있는거에요 멀찌감치 베들레엠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푸념 섞인 독백을 다윗에 했습니다 베들레엠에 가면 내가 어렸을때 뛰어놀면서 그 퍼먹었던 그 우물 그 우물 참 맛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이름도 없는 새 용사가 들은거에요 그리고 뛰어간거에요 적진을 향해 뛰어가서 그 물을 벗어온 겁니다 왕은 마시지 않았어요 이건 이세사람의 피다 이세용사는요 내가 섬기는 왕의 마음을 시원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섬기는 왕을 즐겁게만 해줄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불레새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간거에요 내 왕이 마시기 원하는 그 물 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 물 한 바가지 떠온 겁니다 목숨 걸고가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미친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왕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내가 섬기는 왕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 가장 멋진 죽음이지 않겠어요 죽어도 좋은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모든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왕이 처분하십시오 우리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족시키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왕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채무자가 아니라고요 나는 채권자 예수님은 채무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안 주시면 문제 되는거죠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어떠 Hasta 나는